우리가 우리 가곡 작사협회를 의구하는 것은 그건 상호간에 화기애애하다는 겁니다. 대개 어떤 단체에 보면 작은 단체건 큰 단체건 간에 시기하고 하는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 단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저희 단체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번드지 못하고 나가시는 사업입니다.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하신 우리 선일 회장님 큰 대들본을 세워주신 분입니다. 박여원 부모님을 잊어버릴까요? 잔족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박여원 잠깐요. 오늘 이 회의를 위해서 후원금을 내주신 분을 발표를 하겠습니다. 윤충길 선생님 5만 원 제가 많이 보셨습니다. 5만 원 이나루 선생님 10만 원 정희정 선생님 10만 원 윤충경 선생님입니다. 윤중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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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못 써놨는데 이런 분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박수 박수